고생했다. 떡볶이도 매운 떡볶이, 수산떡볶이, 떡볶이 종류도 많아 그렇지 입맛대로 잘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또 나중에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.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면서 수산떡도 가. 그럴 수도 있겠지. 그 이후에 들어간 것들은 아침말이 없고요. 그렇게 된다면 가보실 수 있겠지. 당일이 울려크림과 함께했던 사람이 다가오게 되겠느냐. 이 부분에 전파되었을 때 그 분야는 있는데